쭈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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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잉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 오늘 먹어볼건 삼립에서 나온 갓 구운 콤비네이션 피자 제품이구요. 요거 냉동피자고 어디야 식자재맛에선 2000원 정도의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. 자.. 영양성돈 보시면 당 60g 정도에다가 들어 있구요. 대략 한 1 6분의 1 정도의 조각피자 냉동제품이시구요. 2분 3초 돌리라고 돼 있는거에요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안쪽은 전자를 돌려서 먹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 조리해 갖고 왔는데요. 자 모습은 좀 비주얼적으로 좀 그렇긴 한데 2000원 정도의 저가의 제품이라서 간단하게 쓰시기 좋은 제품이구요. 식자재 마트나 슈퍼마켓 그런 등에서 판매가 되는 제품입니다. 두께는 조금 얇네요. 자 생긴 부위에 비해서 자 앞쪽부터 뜨거워 자 뭐 치즈 양이 많구나 뭐 이렇게 빵 자체의 두께가 두껍다 뭐 그런거 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서 그렇긴 하지만 뭐 그냥 2000원 정도의 가격에 그 오뚜기껀가 사각 해가지고 그 또한 2000원 정도 하는데 그거는 크기가 무진장 작죠. 네 다 뜨거워 자 뭐하냐 자 요정도 두께로 들어가 있는 제품 이에 가지고요. 이렇게 뭐 재료가 꽉 차 있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적당히 치즈만 내서 피자만 적당히 드실 만한 정도인 것 같네요. 이거 6개 모으면 아마 대형 피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는데 그냥 뭐 적당히 간단한 맛으로 가볍게 드실 만한 정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기회가 되시면 자 저렴하게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연수 없이 혼자 먹어야 되니까 여유가 있네요.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